이재명 의원이 지금 의원들을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당원과 국회의원 간의 소통 구조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대의명군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소개하면서 한 말이 이달에 욕 많이 먹은 의원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였거든요 이거는 이 개딜들 팬덤들한테 밑보인 의원들 공개적으로 효수석에 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박용진 너를 1등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그런 셈인 거죠 일종의 박용진 이상민 이런 사람들 공개 처형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물론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그 의견이 과대 표시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의식을 여야가 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당원들과의 소통 구조 확대가 특정 팬덤이 당을 좌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된다면 이건 부작용이 대단히 클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의 당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나 또 다른 당권 주자 강훈식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더라구요 이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이재명 의원은 그런 설화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대선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1등입니다 1등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Sarah Wasauden ved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강력을 지지하는 건가요? 그런데 자유의 정복이 지나지 않습니다 junction시절에 연주하는 침해를 위치한 정복이 경기입니다 영상에서 시청해주신 우리에게 여러분의 회사님의 정복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시청해주신 우리에게 여러분의 정복이動画의 정복이 되겠습니다